오 노! 손님이 오신 것 같아. 응. 편기를. 아 나 못 먹었어 아이템. 아 나 꼴등이야. 쌤 청이사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더 내려놔도 되죠? 불편하게 하네 말란 말이야. 저희 사는 안방입니다. 당황! 공원에 청소해놨는데 변기는 왜 여기 있죠? 아 맞아. 화장실 변기가 막혀가지고 죄송해요. 맞아 왜 타이밍이 이러냐? 왜 딱 물러왔을 때 그러냐? 변기랑 물이 아예 지금 다 막혔어요 저희 집이. 맞아 맞아. 근데 징그러운 거 하나 봤는데 진짜 이거 뭐예요? 물을... 살짝 소름 돋았어. 물을 못 내려가지고 누구 건강 상태가 이런 거를 내가 그러니까 저도 있고 아 진짜! 난 아니야. 아 근데 여기다가 지금 향수 뿌려놓긴 해. 아니 향수 왜 이렇게 딱해? 아 징스러워. 냄새날까봐. 네. 죄송해요 이게. 아 어쩐지요. 집에서 터미널 냄새가 나더라고요. 아 이거 큰일날 또 많이. 닫아둬 차? 아무래도 그냥. 고기가 조금 안 좋긴 하다. 그래서 닫아둘게. 비워 그럼 너가. 어? 비울까? 아 근데 싱크델에 비워야 되잖아.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설거지가 한글이 있는데? 비우지 마요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비우지 마 비우지 마. 진짜 안 말해요? 참을게. 물 좀 줄까? 아 괜찮아. 이건 싸우는 거잖아. 뭔지 않아. 폭폭한 거만 먹을 수 있어. 아니 웃었네. 저 지나가는데 나그랜가요. 신기해 물에서 김치 냄새가 나. 거짓말. 진짜. 근데 나 지금 진짜 마려운데? 참아. 잠깐만. 언니 발대까지 옷을 참을 것 같아.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였지? 지금 싸게? 어차피 여자끼리니까 상관없어. 아 이거 무서워 봐. 아 미친 한편. 나 안 봐. 나 안 봐. 나 안 봐. 나도 언니 숨겨줘. 안 돼. 아니 그냥 뒤돌고 있어요. 여기 여기 두께요. 여기. 아. 아. 아 진짜 왜 저러는지 너무 궁금하다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니 요새 오줌 ASMR 이런 거네. 아. 저 휴지 뜯는 소리 끔찍하다. 물 내기세요 얼른. 아 물을 못 내려가지고. 다 쐈어? 다 쐈어? 어 다 쐈어. 저 이 사람 찍으러. 다른 사람 불러주지 차라리. 왜 그래 오늘 불렀어? 아니 아니 변기가 망가질 줄 몰랐어. 어제 밤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. 아니 요강이 쌀 수는 없잖아요. 차라리 요강이 쌀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조색은 맞춰야. 너무 인테리어에 수정을 준 거 같아요. 아. 아. 헐매기 싫어. 이러고 이러고. 아. 위치에 들어가기가 좀 그러니까. 언제쯤 언제 배달은 가죠? 아직도 출발이 안 한 것 같은데. 오늘 화장실 못 버린 거예요 역시. 아 그럼 언니가 여기 앉으세요. 그 최대한 안 보면서. 아. 모르겠네. 4. 갑자기. 어 왔다 왔다 왔다. 와우. 오우. 큰일 났어. 왜요? 나도 심하게. 못 참을 정도야? 참을 수 있어요? 크게 웃으면 살짝 큰일 나서. 부자들은 리뷰를 안 쓸려나? 그건 모르겠는데 변기는 여기 안 될 것 같아. 김치. 음. 음. 맛있어. 딱이야. 진짜 어른데 맛있는 거 알죠? 응? 배 너무 아파. 차가 봐. 아. 아 나 왜 저래. 아 다시 와. 아 아니 나 들어갈래 방으로. 진아 조금만 기다려. 아 기다려봐. 제발. 한지연 씨. 하천 들고 들어. 갑시다. 아 씨. 오지마요? 오지마. 오지마. 야 밥 좀 먹자. 아 미안해. 됐다. 아 뭐? 네. 아 죄송해요. 아 뭐라고 싶어야 돼. 와. 아. 아 진짜 그냥. 이러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. 아. 아. 아 먹지 말 걸. 아. 아 먹지 말 걸. 나도 확실히 가고 싶은데. 차라리 내가 주변에 카페나 PC방을 찾아가지고. 지금요? 나갔다 올게 차라리. 아니 제가 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. 아 괜찮아. 그래. 싸는 법을 알려줘. 아니 내가 찾아서 차라리. 아니 여기 있습니다. 아 진짜. 아이고 진짜로. 그리고. 이거를 들어가지고. 뭐야 뭐야 뭐야. 내가 하면 되거든요. 거기 있는 걸 빨아줄게. 아 진짜 더러워. 이런 거 왜 하는 거야. 아 제발 좀 말아요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빨리 화장해봐. 니 오줌이잖아. 나도 모르지. 너가 다른 걸 본 적이 없는데. 아 나도 화장실 좀 가야겠다. 아 여기 되는데 있잖아. 우리 집은 화장실이 없는데. 아 왜 화장실이 없는데. 빨리 좀 해봐. 너무 화장실이 되는데. 아 이거 왜 이래. 아 이거 왜 이래. 니 어디 있을까. 웃음이지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